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간식거리를 의미하는 거 맞나요? 하하하하 그럼요 여러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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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챙겨온 것 같은데 다같이 나눠 먹는 건가요? 그럼요 우리 버니즈 분들이랑 다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을 통해서 버니즈 분들과 간식 나눠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 오늘도 같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오신 버니즈 분들 간식 다 얻고 가셨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? 잘 할 수 있어요? 안 들려요! 잘 할 수 있어요? 와우 넘치네요 저희야 당연히 뭐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게임인지가 오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게임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도 어떤 게임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? 포메찾기 포메찾기 오케이 근데 이 캠핑장이 조금 넓으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찾아보는 건 어때요? 너무 좋아요 That's a good idea 약간 종이 같은 거 보이세요? 사실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아있는 종이 같은 거 보이세요? 이거 쪽지 맞는 거 같지 않아요? 어디 있어요 지금? 여기 없죠 잠깐만 저 진짜 좋은가 봐요 찬스 오우 저희 찬스 미션을 성공하면 우리가 실패하면 성공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? 미션을 실패하면 저희가 재도전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찬스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 것도 확인해 볼게요 주황색 눈들이 너무 귀여워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조금 늦게 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? 방금 지나갔고 놓쳤어 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미안해요 어 노랑으로 끝났어요 왜 오신 분 있으세요? 근데 버니즈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? 모르겠죠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잠깐만 조금만 더 느리게 조금만 더 느리게 아니면 우리가 어? 핑크 주황 주황 노랑 초록 아니가? 핑크 파랑 어 아니래요 주황 근데 핑크 파랑 그 색 그 색 노랑색 이거 아닐까요? 한 번만 더 핑크 진짜 찐막 핑크 파랑 주황 아 초록 노랑 핑크 파랑 주황 핑크 파랑 주황 경우가 다 맞혔어 아 아 달다 The 다이어트 난 치고 싶어다 Take it, don't break it I wanna see you, kiss it Sugar, but sugar, bet you want some 식사는 없어,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, 목말라도 너무 달콤한 맛만,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 식사는 없어,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,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,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 Yeah, yo Yeah, yo Yeah, yo Yeah, yo Yeah, yo 내가 만든 쿠키, 컴퓨터 거룩이 우리 집에만 있지, 놀러와 얼마든지 굽지, 그런데 너 충치 생겨도 난 몰라 내가 만든 쿠키, 컴퓨터 거룩이 우리 집에만 있지, 놀러와 얼마든지 굽지, 그런데 너 충치 생겨도 난 몰라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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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